비행기 타야 되니까 서둘러. 오늘 그라나다 갈 거야. 정세주 찾으러. 세주가 그라나다에 있다고요? 너 아이템 좀 준비해. 특수 아이템, 무기 말고. 있는 대로 되나 봐. 연락이 왔다는 게 진짜예요? 누나 보고 싶어. 끊을게. 왜 나를 믿어요? 사기꾼 말을. 네가 게임에 미쳤는 동안 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알아? 내가 지금 퇴출 될 위기인가 보지? 세주를 찾아야 돼. 그게 지금 내 인생 목표야. 세주를 찾아야 돼.